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설치 아 어찌만 좋아 5 아니야 만나서 말해야지 그래 만나서 말려야 돼 언니, 언니 어디 가요? 아 진짜, 여기서 언니 왜 저래? 이상해 가만히 있어, 요즘 루비 동향사 때문에 제 전신이 아닌 것 같아 아휴 진짜, 어떤 놈인지 그냥 걸리기만 해봐 내가 오장육법이 으스러지도록 내 죽도록 내가 패해줄테니까 내가 언니,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야, 우리 어머니 말씀 화끈하시네 하여튼 저 폭만으로 다니고 입만 뻥끗했다면 그냥 포악하고, 응? 섬특한 말만 줄줄 튀어나온다니까 아니 왜 못해,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내가 비 오는 날 먼지 달려주신 데가 그냥 완전히 확 내 펼테니까 내가 이제 기자들이나 시의자들 없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, 전화로 하면 될걸 어떻게 됐어? 루나가 뭐래? 추워, 일단 차에 타요 배 서방은? 차 할머님이랑 어른들은 주무셔 무슨 일인데 루나랑 얘기해봤어? 루비아 왜 네가 아니야 그 남자 나피디잖아 네가 루비인처 얼굴 바꾸고 모든 사람 다 속인 거 엄마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? 알고 있다니 뭘? 엄마가 뭐라는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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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나야 너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니? 아니야 아니야, 나 루나 아니야 엄마 바보야? 미쳤어? 내 얼굴 안 보여? 내가 정 루비야 내가 정 루비야 루비가 기억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루나 나 같으면 사람들한테 모든 얘기 다 하고 가만히 안 뒀어 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루비한테 그 동영상 같자라고 양심사를 하라고 그래? 네가 인간이니?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? 어떻게 그러는 엄만 엄마 왜 가만히 있는 건데? 루비가 그렇게 안 됐으면 엄마라도 나서서 모든 걸 밝히지 왜 가만히 있는 건데? 너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도 아는 거잖아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왜냐고? 내가 경민 씨를 결혼해서 그 사람 아이까지 가졌었으니까 왜 때려? 지난번에도 그녀들 그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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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녁